자 그럼 키스앤크라의 친구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0명의 스타들과 10명의 피견들이 함께 했던 키스앤크라이에서 우승을 차지한 크리스탈 그리고 이동훈 카르맨에 맞춰서 연기를 펼칩니다 열정의 투사 그리고 아름다운 무희 장킹 리피트가 나왔는데요 아주 고난인데도 끝이 있죠 아름다운 무희 고맙습니다. 다이밍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크리스탈 미디어 공주 크리스탈 선수 피규어의 재능을 보였죠. 그러면서 정말 초보리자라고 믿기지 못할 만큼 어려운 기술들을 소화해냈습니다. 이런 과감한 리프트 또한 난이도 높은 스태프들을 소화해내면서 마미리들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불과 오결이 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 말부터 첫 연습을 시작했고요. 오늘은 3차 대회 서퍼스 곡 1위 5차 대회 파울의 움직이는 성 곡으로 2위 파이널 대회 2위 1위를 차지합니다. 크리스탈의 말대로 스프로를 믿고 신뢰했기에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올덴 스케이스 서머 2011 네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는데요. 크리스탈 그리고 이동훈 조 동일을 펼쳐준 크리스탈 이동훈 커플에게 다시 한 번 김정박수 달랑 쇼로 함께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때까지 크리스탈 선수가 열심히 해줘야겠는데요. 네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하죠. 네 이렇게 올덴 스케이스 서머 2011 2부 공연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동원 나왔던 모든 선수들이 함께하는 피날레 무대 대ittäin의 한글자막 by 한효정